아마 이 월미도에서는 최고 1인자죠. 우리 이하우 연주자.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큰 사랑을 받는 그런 가수죠. 자 오늘 연주, 연주 동백 아가씨. 연주 듣고 여러분들이 또 앵콜 주시면 한 곡 더 가겠습니다. 자 박수 주세요. 연주 동백 아가씨. 연주 동백 아가씨. 연주 동백 아가씨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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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